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기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양 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 적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 많은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형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룩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손해를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에 발생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거운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상 앞에서 참으로 복권일을 했는데 교회 재산을 두고 사업이 붙어서 목회자와 장로가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상직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을 끌고 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결코 보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소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불안전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체이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권위를 가진 영적인 지도자의 분별력을 가지고 중재를 받아야지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 재판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이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는요 세상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의한 자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요 세상 재판관이 범죄를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법정인들에게 죄송한데요 세상의 재판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들을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송사는 세상의 의의가 아닌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의의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6절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빼서 서로 소송하면 누가 이기든 다 지게 됩니다 그것을 서로 물고 뜯으면서 누가 이기든 불신자들은 뒤에서 교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비웃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끼리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싸웠다면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느니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에게 차라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억울한 욕을 먹고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순간에서는 손해먹고 욕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적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삭이요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우물을 계속 파니까 나중에 적들이 다 돌려주고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고 이삭을 존중해주고 이삭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제사 삼고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했던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손해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작은 것에서 싸우고 작은 일에 양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손해를 보시는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고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돌아서는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이 아무리 빼앗겨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물을 주셨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손해보는 자에게 마찬가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싸울 때 이것부터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다툼과 충돌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손해보더라도 결코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손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도방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기도하실 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강극히 하시고 자녀들이 가을 학기를 맞이하고 교회도 훈련과 사회계 모두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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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